소생, 소생하고 가수가 만든겁니다. 그냥 악고가 아쉽지. 한광정은 그 참 좋은거에요. 고속도로에서 18,000원씩 타는거에요. 만원이요, 만원. 알았어? 백댄스에 빗겨줘, 빗겨. 하면 안보이니까. 보고싶어. 내가 뭐할게. 자녀분을 걸어. 우리 KBS에 방송기에서 촬영하는거에요. 인터넷 방송국은 나오고. 알았어, 기다려. 백댄스에 빗겨, 빗겨. 백댄스에 빗겨, 빗겨. 한다른 안보이니까. 한다른 안보이니까. 자, 이 무대는. 여러분들 같이 함께하는. 각세리 공연도 하지만요. 노래도 볼 수 있는 무대니까. 옷에도 노래도 하고 하시고. 꼬망을 따라서 복도 받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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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노트북권 당첨됐잖아. 너 호박념 먹고 와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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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노래는 모르고 그러나 나한테 울지 못할 그 사람 한 번 준 사람인데 그럴 수가 있을까 이 마음이 형수 지갑 바꿨지 사전남비 하나 해라 형수 지갑 바꿨지 흙먹고 이렇게 자꾸 만듭니다 이야